1.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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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든가 분석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여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갑은 반려견을 양육하고 있는 성인 500명 대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지금 누구한테 물어봤냐면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 질문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변수가 유무가 될 수가 없겠죠. 애시당초 지금 반려견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은 키운 기간이라든가 같이 보내는 시간을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냥 당신은 반려견을 양육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를 물어본 게 아니고 키운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라는 이야기는 키우고 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거니까 유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반려견을 양육하고 있는 어떤 시간의 정도 또는 그 기간의 정도라고 하는 게 독립변수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유무는 절대 답이 될 수가 없다. 이게 이 문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6평이나 9평에서 이런 연구과정 문제 나왔을 때 생각보다 제시문도 좀 길지만 제시문 안에서 분명히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근거는 다 보인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니은은 자 니은은 비역과 달리 해당 연구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자 우리 조작적 정의라는 이야기는 추상적 개념을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바꾸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연구에서? 양적 연구에서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다 배웠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을 같은 경우에는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집단 나눠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연구를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실적 연구를 시행하고 있고 면접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비역 자체는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도 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종속변수란 말 자체도 우리가 따져볼 필요도 없고 그럼 니은은 여기 여기 니은 우울감 정도라든가 생활 만족도가 갑 연구에서 종속변수가 맞는지를 봤더니 그치? 얘가 여기에 영향 주는 거다. 자 이런 양육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행복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만 한다. 우울감이라든가 생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니은은 맞는 생각이 될 거고 디그선 자 디그과 시어스 모두 해당 연구자가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자료 수집 방법 하는 순간 질문지법 그리고 뭡니까? 면접법을 생각을 해 줄 거고 1차 자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연구에서 연구자가 직접 조사하고 수집한 자료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도 직접 물어보면서 답변을 녹취한 겁니다. 맞죠? 자기가 직접 조사한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5점 척도로 해서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서 직접 조사를 한 겁니다. 디그 틀릴 이유가 없고 자 리얼은 리얼은 통제 미음은 실험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말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할 끈덕질로 되기 위해서는 을이 사용한 자료 수집 방법이 실험법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집단 나온다고 실험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야. 맞죠? 자 을 자체는 기본적으로 면접법을 시행하고 있는 거니까 을 예를 들어도 고민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 자 이번에 기억처럼 독립변수가 나오게 되면 여부인지 정도인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4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4번 같은 문제가 또 하나의 약간의 트렌드처럼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시문에서 뭔가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내라. 예전에는 그냥 뭐 사회화 기관이 되든 또는 뭐 조직 집단이 되게 되면은 그냥 밑줄만 쳐놓고 그냥 이 얘기는 뭡니까? 라고 단순하게 물어봤지만 이제는 여기서 핵심은 여기가 봐야 되겠지. 자신이 활동 중인 자신이 활동 중인 회사 내 사진 동호회라도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를 못 보게 되면 자신이 활동 중이다라고 하는 말을 못 보게 되면 또 정답이 안 나오거나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니까 갑의 역할 갈등과 을의 역할 갈등이 나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갑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직원들과의 갈등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자체가 갑의 역할 갈등도 될 수가 없고 자 다음에 을도 보게 되면 역할 갈등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 지위가 두 개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반된 역할 기대라고 하는 것도 보여야 될 건데 여기서는 뭐 팀장이다. 근데 의뢰의 사정을 알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뭔가 뭐 들어오세요. 그렇죠.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데 동호회에 가입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뭔가 요구하는 것 자체가 역할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 또는 상반된 역할 기대가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 둘 다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갑을 둘 다 역할 갈등이 나와 있지 않고 니아는 자발적 결사체인데 중요한 거는 소속된 그렇지 소속된 자발적 결사체를 보라는 거잖아. 그럼 자발적 결사체라고 하는 순간 첫 번째는 친모기 목적인 집단 그 다음에 시민단체 그 다음은 노동조합 아 자 노동조합보다 더 크게 이익집단을 보고 이런 이익집단 안에 뭐하고 뭐가 있다? 뭐 노동조합이라든가 무슨 무슨 학회라든가 무슨 무슨 협회가 있구나라고 보면 될 거잖아. 자 그래서 봤더니 해당 해계팀은 뭡니까? 그냥 공식 조직입니다. 회사로 보는 거야. 자 복지팀도 나와 있고 하지만은 사내 동호회 계열성과 참여 장려하고 있는데 가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A회사 복지팀 팀장 을은 회사 내 같은 노동조합 회사 내 같은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갑이잖아. 그럼 갑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보이는 거야? 회사 내 노동조합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야. 맞나요? 자 그리고 또 의도 뭡니까? 같은 노동조합에서 활동도 하고 있지만은 뒤에 보시게 되면 자신이 활동 중인 회사 내 사진 동호회도 나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갑을 모두 소속된 모두 소속된 자발적 결사체라고 이야기하면 여기를 봐야 되겠죠. 노동조합을 맞지? 갑과 을은 둘 다 같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되는 거니까 갑을 모두 소속된 자발적 결사체라고 이야기하면 노동조합 하나만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디귿은 갑을 모두 공식적 자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나타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교육기관 연수원 수련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회계팀이라든가 노동조합이라든가 등등은 뭡니까? 전부 다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마지막에 리얼은 갑이 소속된 공식 조직과 을이 소속된 비공식 조직이 나타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를 봐야 되는 거야. 맞죠? 을이 소속된 비공식 조직은 자신이 활동 중인 회사 내 사진 동호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일말 자체가 을은 공식 조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들 자체가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는 하나의 형식이 되는 거니까 소속되어 있다. 또는 소속되고 싶다. 합격했는데 가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 그치? 자 이런 표현들을 잘 보고 나서 문제에서 소속되어 있는지 또는 그냥 단순하게 공식 조직인지 등등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니언하고 리얼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10번입니다. 자 우리의 산수 능력을 요구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뭐 이렇게 나오다가 뭐 수능에서는 그래도 뭐 1대 1입니다. 뭐 이렇게라도 뭔가 주면서 고민할 끈덕지라도 있었는데 얘는 그냥 정말 정말 산수 문제라서 좀 당황했습니다. 자 1번 볼게 가는 갑국에서 성별 가사 분담에 격차가 심화되었다라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될 수가 있다. 우리 무시하는 겁니다. 맞죠? 여기서 이렇게 변하는데 어이 차이가 이런데 이렇게 변하는데 심화되었다. 뭐하는 겁니까? 맞죠? 다음 두 번째 가에서 맞벌이 부부 중 여성의 일일 평균 가사 노동시간 대비 그렇죠? 그냥 봐봐 맞벌이 부부의 일일 평균 가사 노동시간 그대로 나와있는 거잖아. 이거 대비하게 된 뭡니까? 어 여기까지가 분모구나. 자 남성의 일일 평균 가사 노동시간 은 2010년 자 2010년 얼마입니까? 여성분의 남성이 될 거니까 여기는 3분의 1 그쵸? 자 그리고 2020년은 2분의 1 해다. 그만 봐도 되겠죠. 왜냐하면 얘가 얘보다 더 작은데 어째 얘가 여기 1.5배 되겠습니까? 맞죠? 얘가 이 친구의 1.5배라고 하면 몰라도 2번 날리고 다음에 3번은 나에서 2010년 대비 2020년에 남성 정규직 월 평균 임금 상승 남성 정규직 월 평균 임금 상승률은 자 여성 정규직 월 평균 임금 상승률과 동일하다. 그럼이다. 3천에서 3천5백이 됐으니까 얼마 변한 거야? 3천이었는데 5백만큼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고 여성은 여성 정규직은 어 2천5백이었는데 얼마만큼 5백만큼 증가했네? 어 2개는 같지 않구나 라고만 판단해주면 되는 거야. 다음 4번 다에서 2010년 대비 2020년에 전체 고위공직자 수 증가율 전체로 물어봤습니다. 조금 어렵네요. 성별에 따라서 나눴는데 남성 남성 고위공직자하고 여성 고위공직자 2개 더하면 전체 고위공직자 나오는 거 아니겠나? 그치? 남성 여성 2개 더하면 전체가 될 거잖아. 그럼 몇 명이 인 거야? 500명이었는데 얼마 됐습니까? 750명 됐다. 그치? 몇 배 됐습니까? 몇 배? 1.5배 됐으니까 증가율이 얼마입니까? 전체 고위공직자 증가율은 50%입니다. 되는 거고 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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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에서 500이 된 거잖아. 그치? 1.25배 된 거 4분의 5니까 1.25배 된 거잖아. 그러면 몇 퍼센트 증가한 거야? 25% 증가한 거다. 몇 배입니까? 2배. 이렇게만 해줘도 되는 거야. 이게 어려우면 제가 1.25배 이런 말이 어려우면 400에서 500이 됐으니까 얼마? 어? 400분의 100이네? 4분의 1이네?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은 거야. 괜찮죠? 자 다음은 5번은 다는 나와 달리 경제적 성불평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다. 너무하지 않아 솔직히. 임금이 나왔는데 나와 달리다. 침묵으로 저의 의견을 표현하겠습니다. 너무했어요. 다음 15번입니다. 자 우리 이제 그나마 이제 계산을 조금 하고 확인을 해야 됐던 문제가 15번 같아요. 근데 항상 그러지만은 계산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맞는지 확인하는 것에 더 주안점을 두자. 가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으로 노인들에게 장기요양급여 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되는 거고 그래서 사회보험이 되는 겁니다. 나는 소득인정액이 일정수준 이하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기초연금 공공부조구나 라고 되면 되겠죠. 그래서 자 가는 사회보험 이렇게 될 것 같고 너는 보험이다 너는 공공부조야 이렇게 한 번 볼게 두 개짜리 참 오랜만에 봅니다. AB 전체 맞죠? 네 그래요. 막 세 개 네 개 낸 게 평가원입니다. 두 개입니다.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두 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비어있는 거로 보지 말고 나 수급자로 한번 봤더니 어차피 분모는 같을 거니까 여기 차이 얼마입니까? 6 여기 차이가 이만큼 난다. 그래도 정확하게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수가 나오는 거야. A 지역 대 B 지역의 65세 이상 수급자의 B가 몇 대 몇이다? 1 대 3이구나. 차이를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면 1 대 3을 찾긴 했는데 찾긴 했는데 자 여기는 구해질 수가 있어요. 구해질 수가 있을 겁니다. 보면 여긴 얼마 차이 납니까? 4만큼 나는 거잖아. 그럼 봐봐. 여기가 2만큼 나가지고 1 대 3이면 여기는 이제 얼마만큼 나야 되는 거야? 12만큼 나야지 1 대 3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전체는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10 더하기 12는 얼마가 됩니까? 22구나 라고 하는 숫자를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여기 2 여기 6 차이가 같아야 되는데 그럼 4 얼마? 12 그냥 이렇게 따져도 괜찮은 거야. 자 이렇게 찾아내고 자 다음은 두 개 다 비어져 있는 상태에서 1 대 3을 안다고 해봐야 답이 나올 수가 없고 그럼 밑에 있는 주석을 보는 거잖아. 가나 중복 수급자를 제외한 나 수급자의 비율이 가와 나 중급 수급자를 제외한 가수급자 비율의 6배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 말은 여기에서 중급수급자 뺀 거 얼마? 62 62 여기에서 이거 뺀 것의 6배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20 빼기 10은 10 60은 10의 6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똑같이 여기 봐봐 여기도 얼마? 6만큼이니까 여기도 2만큼 되면 될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2보다 더 작아야 되는 건 이게 얼마입니까? 18%입니다. 이렇게 찾아내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산수가 필요한 게 아니야. 계산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1번은 날리는 거고 두 번째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인구는 A지역이 B지역의 3배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야. 자 우리 금전적 지원은 두 개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수를 물어본다고 해서 수 곱해가지고 숫자 별로 안 예쁜데 곱해가지고 더하고 빼고 하지 말고 비율부터 구하고 나서 마지막에 수를 곱해주세요. 자 그래서 A지역 같은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이거 두 개에다가 이거를 빼게 되면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또 설마 두 개 더 하지 마 그냥 여기서 빼 그냥 사잖아. 그럼 더하면 얼마입니까? 80%에 해당하는 자 80%에 해당하는 비율에 대한 인구를 구하는 거고 자 여기도 보니까 6을 빼주게 되면 12이니까 이게 또 얼마입니까? 여기도 똑같이 80%가 되겠네. 똑같이. 근데 B지역이 A지역의 인구 몇 배라고? 3배라고. 그러면 A지역이 3배가 아니고 B지역이 3배구나. 라고 해주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우리 한다고 3, 8, 24 3, 6, 18 올라가면 20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 일단 비율부터 구해주고 나서 수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3번 사전예방적 성격보다 사후처방적 성격에 강한 제도의 수급자에만 사후처방 사후처방하는 순간 공부가 됐으면 얘가 공공부조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치 이거에만 해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거 비율 빼는 비율이 될 것 같다고 하면 얼마입니까? 54%고 여기는 얼마? 62%를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근데 A지역이 B지역보다 많대. 1대 3이야. 근데 비율도 어디가 더 높아? B지역이 더 높아. 계산할 필요가 없겠지. 다음에 4번. 상호부조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에만 해당하는 이거에만 이거에만 해당하는 제도 65세 이상 인구는 B지역이 A지역의 3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또 빼줘. 얼마? 이것만 하는 거 4% 이것만 하는 거 얼마입니까? 12% 3배야? 아니지. 비율이 3배고 수도 3배니까 3 곱하기 3하면 9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5번. 갑국 전체에서 가와나 중복수급자에 해당한 65세 이상 인구는 갑국 전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차피 이거 이거밖에 없다며 그러면 A지역이 1이고 B지역이 3이면 전체 얼마? 4 라고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니까 또는 400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중복수급자에 해당한 인구는 400 곱하기 또는 400 곱하기 10이니까 얼마? 10%니까 40 하면 될 것 같아. 강제 가입을 원치고 하는 제도의 수급자에만 해당하는 65세 이상 인구 강제 가입에만 20에서 얼마입니까? 빼면 여기도 얼마? 10%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봐봐 여기도 10% 얘도 10% 전체 얼마? 전체 지역에서 보는 거니까 수는 같을 수밖에 없겠죠. 정답은 5번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마지막 20번 한번 봅니다. 표와 같은 인구 구성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절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T플러스 100년에도 부양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입니다. 라고 가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 이제 계산하겠다라고 적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T플러스 100년에 A와 B를 분비 유 부 노 적는데 해당 이게 정말 수능이라고 정말 수능이나 평가원에서는 750만 명 250만 명 1000만 명 이런 숫자들을 주고 나서 몇 백만 명입니까? 이런 숫자들을 물어보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런 거 빼고 보죠. 그냥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힘들어요. 여기 몇 명? 75명 여기 몇 명? 25명 오케이? 근데 또 조건이 있잖아. 부양인구는 전체 인구 절반입니다. 전체 인구 절반이라는 이야기는 이거 두 개 합이 얼마다? 여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거잖아. 그럼 이제 완전 상수야. A는 티년 대비 20% 증가한대. 여기다 15에 대해서 20% 하면 얼마입니까? 0.2 곱하면 얼마야? 제발 얼마? 15 맞나? 15 그럼 75에서 여기다 어려우면 어? 5분의 1 한번 해볼까? 1 15 15 그럼 이거 얼마? 90 20% 증가한답니다. 25에 대해서 20% 하면 얼마? 5분의 1이 될 거니까 여기는 30 근데 또 문제에서 보니까 어? 얘가 이거 절반이다 하면 120 75에 대해서 20% 감소합니다. 앞에 15 구해놨잖아. 20%가 하면 빼주면 되는 거 60 140% 증가야. 140% 증가할 때 이것만 하지마. 1.4배 이렇게만 하지마. 우리가 증가율은 배율 빼기 1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배율 빼기 1 그럼 이 말은 배율 빼기 1에서 곱하기 100을 하게 되는 게 변화율이 될 건데 2.4배 증가한 거야. 여기다 어려우면 봐봐. 100% 먼저 증가시켜. 얼마? 50 여기에 대해서 얼마? 40% 증가한다. 25에 대해서 40하게 되면 10 또는 그냥 25 곱하기 2.4 해도 괜찮고 뭘 해도 괜찮고 그치? 일단 뭐 2.4도 20 곱하고 다음 여기 얼마입니까? 여기도 60이구나. 여기는 120이구나. 이 정도예요. 딱 우리가 실수할 부분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 자 노년 부양비는 A가 현재보다 크다. A가 얼마입니까? 120분의 30 100분의 25 현재가 더 큰데 총 부양비는 B가 현재보다 크다. 총 부양비는 120분의 120 같죠. 왜냐하면 어차피 부양인구가 전체 절반이 일어나면 그럼 총 부양비는 전부다 얼마 나와야 돼? 100이 나와야 됩니다. 유소년 부양비는 A가 B의 2배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120분의 92분의 1이잖아. 그러면 얘가 얘가 여기에 2배 된다라는 이야기는 얼마? 100 나와야 되지 않을까? 왜?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그치? 2배가 아니구나 라고 넘어가고 4번은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B가 A의 2배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봤더니 다 더 얼마입니까? 240 중에 노인인구 얼마? 30 절대 비율 이렇게 나오면 비율을 구하는 게 아니야. 적어놓고 확인만 해야 돼. 다 더해봤더니 얼마입니까? 240 60 이러니까 2배가 되는 거 맞지 않아. 그치? 근데 만약에 분모가 다르면 2배는 안 되는 거고. 저출산 고령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했던 그나마 중킬러 문제입니다. 자, 조금 끊었다가 나머지 문제들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합니다.